첫 번째 가수 보이는 특허들을 다 가져왔는데 전공하는 것도 있고요. 한번 저희도 우리 와우들처럼 찍어볼게요. 이거 한 번 해봐 먹을지? 뭐 먹고 싶어? 루씨가 저녁 메뉴 가고싶은거에요 왜요? 이것저것 많이 입는거래요 이런 빗발같은거 소라짱이랑 루씨짱 룸메이트 왕궁 왕궁 저희가 처음으로 룸메이트 됐는데 어때요? 굉장히 아주아주 극과 극일거 감사합니다 사랑도 노래도 감사합니다 어 그 마음이 같은 눈을 누가누가 크게 뜨나 됐다 와우 괜찮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